2부에서 복식도 만들어서 경기도 잘 하기도 했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린 선수답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것보다 넘겼는데 유한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역시 최근에 흐름이 좋은 두 선수입니다 아 양하은 또 양하은 선수가 저런 볼들이 박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은 거의 다 성공률이 높아요 4대0 0대4 최소의 서브 아 찬스불이라 생각하는 것까지 때렸는데도 뭐 박가현 나가고만 많은 실업선수들도 지금 유한나 선수의 서브에 많이 당하고 있죠 그렇죠 아 이번엔 최소 선수가 잘 처리했 2대6 넉 점차 아 유한나 날카롭네요 길게 떨어집니다 볼이 이번엔 박가현 그리고 글씨 나왔네요 양하은의 서브 아 유한나가 이걸 좀 놓기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네 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요 지금 오른손 박가현 선수의 공격성 2대1에서 2대1에서 아 3구 넘기지 못하는 박가현입니다 이런 것도 빨리 적응을 해야겠죠 네 이번에도 유한나 네 또 첫 포인트를 네 이번에 네트 맞고 나가는 유한나 네 이번에 충분히 또 다른 작전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양하은 받지 못합니다 서브 득점 최예서 그렇습니다 아 그대로 갚아주는 네트 맞고 나가는 최예서 박가현 아 걸렸어요 최예서 아 선수들에게 또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네 바로 타임아웃 이후에 포인트 아 야 서브 역시 까다로워요 네 지금도 굉장히 못봤는데요 네 아 네 그만큼 최예서도 반응이 늦었어요 네 양하은 찬스벨 놓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려운 박가현 최예서 최예서의 서브 아 이번에 날 그렇게 잘 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포인트는 박가현 최예서가 가져갔습니다 오 좋습니다 포인트 플레이 네 지금 박가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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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안나 역시 몸 쪽으로 깊숙한 송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양은 노련합니다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하은 선수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